현재까지 5명이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는 교육감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김병우 예비후보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도민들은 세월호 사고수습과 관련해 대체로 정부가 잘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준 기자입니다. 차기 충북 교육감을 묻는 말에 김병우 전 충청북도 교육위원이 20.1%를 받아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5후보 가운데 앞서고 있습니다. 장병학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은 11.4%, 김석현 전 교육부 국장은 10%로 조사됐습니다. 임만규 전 충북학생 외국어 교육원장과 손형철 전 충북교육정보원장은 각각 6.1%와 5.9%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후보에 대해 잘 모르거나 무응답도 38%에 이르러 여론조사 상위 세 사람의 합산과 비슷해 단체장 선거보다 관심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표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는 다소 높아졌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향층은 67.1%로 일주일 전 63.9%보다 3.2%포인트 올랐고 투표 의사를 밝힌 응답은 88.3%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 42.6, 세정치 민주연합 24.7, 통합진보당 3.0, 정의당 0.7이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부 대처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의견이 70%를 넘었습니다.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잘못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등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압도적으로 세월호 관련 정부 대처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세월호 침몰사고의 사과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하에선 대통령 사과에 불만족을 드러냈고 50대 이상에서 만족하는 등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청주와 충주 MBC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과 13일 충북도 내 19세 이상 1,400명을 대상으로 유선 RDD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 14.4%,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2.6%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